근데 저희가 앵콜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어떡하지? 그럼요 여기 있어요 해도 돼요? 앵콜 해도 돼요? 해도 된대요 그러면 우리 무슨 노래 할까요? 뭐 듣고 싶어요 여러분? 썸머키스? 썸머키스요? 오늘 날씨랑 좀 잘 어울리긴 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참고로 썸머키스는 강렬한 노래는 아니에요 근데 썸머키스 알아요? 알죠? 상큼한 노래 원래 앵콜이 준비가 안 됐었는데 안녕하세요 준비가 안 됐었는데 한대 다시 한 번 박수 좀 쳐줘요 이런 팀이 어딨어 와 지금 매니저 음원 공영하러 가지고 난리 났어요 뒤에서 아 정말요? 된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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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 네네네 진짜 그럼 한 곡 더 부탁을 드릴게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지 뭐 가볼까요? 썸머키스? 여러분 지금 방금 지금 소리 질러주신 대로 질러주셔야 저희가 무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? 아직 아직 줄 쓰지 마요 네 줄 쓰지 마요 아 아직 줄 쓰지 마요 아 아직 줄 쓰지 마요 어때요? 좀 기다려 난리났어요 제가 동생일 것 같은데 여러분 밥 드셨어요? 네 같이 못 자고요 네 이제 준비가 됐어요? 아직 안 됐다고 네 오늘 여기 몇 킬로 뛴 사람이 제일 많이 뛰었는지 알아요? 몇 킬로에요? 몇 킬로 뛴 사람이 제일 많이 뛰었어요 오늘? 누가 제일 많이 뛰셨어요? 10 킬로? 10? 10? 어떻게 저렇게 뛰어요? 안 힘드세요? 힘든 거 같은데 거짓말 안 돼 네 이제 됐답니다 아 아 네 제가 줄 주셔도 돼요 네 여러분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저희가 최근까지 활동했었던 썸머키스라는 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머키스라는 곡 정답 정답